SOMEBODY COMING ROUND 아미 사랑해요! 진짜 이거는 숙제의 현장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 지금? 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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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을 할 때마다 그냥 아미분들한테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대 2시간 반 동안 내가 너무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짜 살아무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고 다른 것들을 다시 지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꺼리꼼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면서 동시에 미치지 않기 위한 싸움 아닌가 우린 어떻게 행복해지고 싶었는지